유우 귀여움을 뽑는구나 또 귀여운 친구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게 또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뿌잉! 뿌잉! 오우! recoil 촬영하고 푸잉을 하고 있다 뿌잉 farIA인데 정렬한 정렬을 했어? 정렬한 보고 푸잉하고 보면 더 제가 집중을 받으면 귀가 빨개져가지고 뿌잉! 어 그냥 이상하다 잘 지냈어요 아 오래간래 자 자 그럼 다시 한번 BTS에게 소리 한번 치우시죠 투자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투자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힙합이 갖고 싶은 분 중에 가장 좋은 것이 공감 드러낼 수 있는 거 힘이 아주 많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K-POP은 노래 뿐 아니라 안무 연출 등 다양한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술가님도 한데요 그래서 더더욱 세계인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게 뭐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작년엔 사실 우리 한국 영화가 전세계적으로 팬티한 개는 봄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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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